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1.5배속으로 추천드립니다 2배속 너무 빠르더라구 제목 내 동생 책임자 거기 인가이가 언제 아내가 처남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아내가 저에게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죠 그 자식을 저한테 떠넘겼는데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죠 아직 인간이 덜 돼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저를 완전 남 취급해요 그래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대 남자고 남자고 현재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고 제법 규모와 체계가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육아와 내조에 힘을 쓰고 있지만 본 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문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똑똑하죠? 그런데 이런 지 누나와는 달리 하나 있는 처남이라는 그 자식은 완전 개차반입니다 망할 놈이에요 사실 암만 그래도 제 아내의 동생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처남이니까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자면 그저 한심한 고시낭인에다 밥부러지 같은 놈이에요 지방대를 졸업하고 구급 준비를 한답시고 5년 정도를 대충 깔짝대다가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이제 지도 슬슬 취직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말이죠 나이 31살에 경력도 스펙도 없으니까 이게 뭐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안 받아주죠 제가 그동안 봐왔던 모습들 딱 그렇습니다 인간이 안 됐어요 그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쳐 놀고 먹고 그러다가 이게 뭐 눈치가 보이니까 그에 대한 면제부를 얻기 위해 이제 나 공부한다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니 그냥 이게 맞아요 그냥 백수인데 그냥 공부하는 백수 욕 안 먹으려고 공부는 안 하고 저희 차가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뻔히 다 아는 자식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고 몰고 부모 등골도 모자라 지 누나 골수까지 빨던 놈인데요 이런 새끼를 뭐가 이쁘다고 제가 뒤를 봐줍니까 여튼 이런 망란이를 취직시켜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돼! 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처남이 미워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다 공과 사례를 구분하는 거죠 첫 번째 단지 친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도 안 된 이딴 놈을 낙가손으로 꽂았다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 사기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 100% 온다고 장담합니다 두 번째 이 자식은 100% 아니 1000% 제가 확신을 하는 게 사장인 매형 저를 믿고 직원들 앞에서 거듭먹거리거나 뺀질거리며 농땡이 부릴 게 뻔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주변 사람 피 빨면서 막 살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응당 치러야 한다고 봐요 뭐 그러다가 잘 풀리면 그건 뭐 지 복이겠지만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또한 본인의 업보이며 당연한 결과니까요 네 번째 만약 제가 취직을 시켜주면 이 자식은 나중에 임원 자리까지 노리고 뻔뻔한 요구를 할 게 뻔하고 뻔하고 눈에 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제일 큰데요 일단 회사로 데려오게 되면 방금 제가 예상한 그 문제들을 일으켜도 다시 잘라버리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생길 그런 불안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게 옳은 거죠 당시 아내에게 이런 모든 이유를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그냥 저는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던 거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희 회사가 비록 작은 중소기업이긴 해도 절대 막 아무나 뽑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저 또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대단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연봉 이외에 성과급도 따로 지급하고 거기다 각종 수당들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개발비나 저녁 식대 늦은 시간 귀가시 택시비 지원 등등등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주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방침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렇게 막떼 먹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튼간에 제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정 안되겠으면 다른 취직자리 다른 회사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딴 개자식 소개해줬다가 무슨 쌍욕 처먹으라고 물론 그냥 빈말이라도 알았다 한번 알아볼게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 역시 그 자식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럼 이놈은 저만 믿고 구직활동을 멈출 거예요 아니 그리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그동안 봐온 게 있어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천안 본인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거절을 하는 게 당연하다 여겨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아내가 이 일로 완전히 삐쳤다는 겁니다 매번 진수 성찬까지는 아니라 해도 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식사를 차려줬던 사람인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밥, 국, 찌개 그리고 그 전날에 먹었던 반찬 두 개 탱 던져주고 끝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스킨십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잠자리도 거부해요 아니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아니 그래 뭐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저한테 성운한 감정 드는 거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그런 놈 데려와서 어떻습니까 또한 제가 아무리 저희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그래요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들 눈이 무섭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자기도 사회생활 해봐가지고 알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삐쳐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래저래 또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엄청 잘하고 뭐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다 잘했어요 거기다가 본인 관리 잘하고 똑똑한데다 애교도 많고 뭐 등등등 장점은 정말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사람이 뭐 항상 본인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거기다가 아내가 저한테 잘하고 있는 거 노력하는 거 이걸 또 저 또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아내의 공적을 계속 이렇게 묵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런 아내를 위해서 제가 그냥 한 수 접어줘야 하는 건지 이 자식을 받아줘야 하는 건지 그게 고민이에요 저희 아내가 욕먹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무작정 욕과 비난만 하시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야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고 좋은데 말이죠 왜 그럴까 댓글 1번 아내분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유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하고 추후 그 처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부간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분이 삐졌다고 마음 약해지면 나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쓴이도 알잖아요 그렇죠 2번 부디 지금처럼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마시길 반찬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럼 생활비도 그만큼 줄여주세요 왜 이렇게 적어? 라고 따지면 요즘 네가 올리는 반찬에 맞춰서 준 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3번 아 짜증네 같은 여자가 봐도 싫대 저런 걸 가지고 삐지는 여자들 아니 삐질 인간이니까 처음부터 뭐 주식시켜달라고 했겠지 아우 너무 싫어 아니 남편이 보기야 뭐야 진짜 왜 저래 4번 아니 처남새끼들은 원래 다 이런가? 지 누나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나이를 37살이나 처먹고 지 마누라한테 쫓겨난 거 아내 부탁때문에 일단 데리고 와서 살고는 있지만 보고 있으면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자리 달라고 지랄 떨다가 대판 싸우고 나중에 합의를 본 게 가게 하나 차려주고 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였는데 이 새끼가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벌써 망해가요 하이씨 니 기랄까? 4번 이 사람 말하는 거 완전 웃기네 지가 세운 회사도 아니고 물려받아 편하게 일하면서 그런 주제에 타인을 보고 한심하다? 어이가 없네 이렇게 남을 비난할 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어디 취직을 해서 전문직으로 살든가 하지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 살진 않을 텐데 그런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구더라 한심하다고 하는가 대댓글 등신이냐? 물려받을 회사가 있는데 전문직 따위를 왜 해? 그렇죠 5번 저 처남놈에게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 이력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석자만 쓰여있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번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하루는 완전 어이없어 하면서 실제로는 막 웃고 있었어요 당신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어머니 지인의 아들인데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와 이력서에 사진과 이름 석자 그리고 나이만 딱 적혀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낙하산도 성의가 있는 건데 그죠 그 아내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런데 핏줄이니까 동생이니까 자기 남편 들들 볶는 건데 저거 받아주잖아 뻔하죠 까가지고 난장 까고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럴 때는 그냥 이혼소리로 살짝 보여주는 게 감사합니다